아동 양육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천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이에 일환인 영아수당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일환인 천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난 5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의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출생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관련 수당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